자, 115페이지. 비교급이나 원급에 서서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있지. 오늘 터미레이터 집에 두고 왔구나 하는 친구들 여기 원권 해놨으니까 이따가 복사해서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옮기면서 다시 한번 또 풀어보고 하고 여기 대학 입출 결과가 있는 스카이 진학한 형들, 누나들, 언니들, 오빠들 다 처음에는 서른 개 중에 스물 몇 개씩 틀렸었어. 그러니까 전혀 개의치 말고 차차 좋아질 건 분명하니까 알겠니? 계속 패턴이 반복될 거고. 준석, 이런 거 아니었나? 대충 기억이 나야 될 텐데. Let's start off the right foot. 첫 발을 잘 내디뎌라. 호민이가 나오고, 진호가 나오고. 그냥 집에 가서 봐, 그럼. 왜냐하면 자기주도 시간에 조만간에 3월 중순부터는 단어 시험 대신에 지금 특급 포카 단어가 여기서 일단은 12, 13까지만 단어 시험 볼 거고 15, 16부터는 본문 암기 들어갈 거야. 그래서 첫 과에 반씩 암기하는 거로.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반, 나머지 반, 그래서 한과, 두과 이렇게까지 외우고 나면 이제 내신 담당 선생님 수업으로 가서 내신 수업이 3월 29, 30부터 4월 말까지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보통 동북이나 보성 같은 경우 좀 빨리 보는 학교가 4월 말에 시작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대부분은 5월 첫째 주 껴서, 4월 말부터 5월 첫째 주 껴서 시험을 보면 어린이날, 이 전후로 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좀 늦게 보는 보인고나 정신료고나 조금 보면은 배명고 등등 좀 늦게 보는 학교들도 몇 학구씩 있거든, 간혹. 약간 그런 거는 일단은 차차 진행이 될 거고. 자, 편의, 115페이지. 자, 비교급이나 원급을 써서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네이징. 자, 비교급 플러스 than any other 단수명사 나와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거야. 봐라. 자, 이렇게 than이 나와 있지. 그러면 여기 any other 단수명사가 중요해. 여기 이제 복수명사랑 같이 나올 거거든. 절대로.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다음으로 두 번째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야. 비교급 단원에서. 영어를 통틀어서.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비교급 than 해서 all the other 이렇게 나오지. all the other. 근데 여기는 all the에서 all 더는 생략이 돼 버려도 other가 나와요. 역시 똑같이 비교급 than 뒤에.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이번에 또 복수명사가 나와. 그러니까 공평한 거지. 여기는 단수명사 쓰지 않고. 비교급 뒤에 than any other 단수명사, other 복수명사. 아니면 old the other 복수명사인데 all the part이 많이 생략돼 버리면 other 복수명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어 비교급 된 부정어 as, as 또는 so, as. 뭐 두 말 하면 밑에 보면 일단은 느낌으로 오겠지. this year's Halloween festival 올해의 할로윈 축제가 was the best festival. 최상급이잖아. the best. 가장 최고의 축제였다. 그런데 그걸 비교급을 써서 보니까 this year's Halloween festival was better. than any other festival, any other 단수명사 이 얘기인 거지. 다른 어떤 축제보다 더 좋았다. 그게 최고로 좋았던 얘기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this year's Halloween festival was better than all the other festivals. 거기서 all, 더까지는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비교급 접속사 than 뒤에 other festivals. 이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no other festival 그래서 부정어구로 시작해. 다른 어떤 축제도 is better, 더 좋지가 않다. than this year's Halloween festival. 올해의 할로윈 축제보다. 그러니까 올해 올해 할로윈 축제가 짱이다. 이 얘기를 달리 표현한 것 뿐이지. 그리고 no other festival is as good as 그랬는데 거기에 as에다가 so라고 또 써봐. 이렇게 부정어구가 앞에 왔을 땐 부정어구일 때는 as, as 대신에 so, as를 써도 마찬가지인 거야. 왜니? 이게 비교 대상이 딱 얘가 최상급인 거지. 선생님이 예전에 읽었던 명언집에 이런 얘기가 나와.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다. 그치?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다. 자, 세계로 가는 퀴즈. 이것을 잃으면 모두 다 잃는 것이다. 뭐겠니? 이것을 잃으면 모두 다 잃는 것이다. 공부. 내가 아무리 선생님이지만 공부가 인생에 다 잃게 하는 거겠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랑? 아, 로맨티스트야. 자, 비교급을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야. 뭘까? 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걸 생각해보면 되겠지. 내 인생에? 내 인생이 중요한 게 뭐야? 뭔가는 있어야지. 차차 생길 거야. 그건 하루아침에 내 인생은 이게 전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니? 살아가면서 나도 아직까지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바뀌어가는 거야, 자꾸. 뭔데요? 그럼 알지. 내가 마지막에 너도 생각해봐. 뭐가 중요한 게 또 있을지. 프렌드쉽. 프렌드쉽도 중요하지. 너네 수단에는 당연히. 너네 수단에는 당연히. 이거 뭐 안 해봤잖아. 잘 안 해봤잖아. 너도. 제가 이렇게 부정억으로 할 때는 이게 특히 독해 요지 같은 게 많이 나올 거거든? 아무것도 더 중요하지 않아. 그치? 이거 보다. 그치? 이게 여기서는 최상급으로 하는 건 쉽잖아. 이렇게 최상급이잖아? 이거는 이 자체가 최상급인데 얘들은 분명 비교급이란 말이야. 비교급. 얘도 비교급이고. 그치? 그리고 원급을 쓸 수도 있다고. 이렇게 nothing is as so 쓸 수 있다 그랬지.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 네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여기다가 쓰면 되겠지. 아무도 생각을 못한단 말이야? 보통 나도 그렇지만 누구나 다 똑같은 건데. H야 나는. 그래. 헬프야. 이걸 이러면 다 잃는 것이다. 그러지. 동북고에 니네 선배 중에 한 명이 이은지 학원 저쪽 5층에 있을 때 여기도 지금 4층인데 엘리베이터 있잖아. 5층까지 올라오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오는 친구가 있어. 그리고 지금 대학교 3학년 될 거거든? 대학교 3학년. 근데 그 친구 소원이 뭔지 알아? 원없이 게임을 마우스가 좀 안 무거워 봤으면 하는 게 소원이야. 마우스가 너무 무거워. 건강이 안 좋아. 그런데도 눈물을 쏟아가면서 힘들게 하고는 막 와. 박수원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3학년 때 웬만하면 1년이라도 좀 쉬고 공부를 좀 쉬고 하면 어떨까? 건강을 먼저 찾고 이런 생각까지 조언을 엄마하고도 하고 애하고도 했는데 또 그 친구가 대단해. 또 친구는 그 녀석 가방을 항상 들어줄 친구가 있었어. 너무 무거운 거야. 그한테는 모든 게. 아까 마우스가 무거워서 마음껏 못할 정도로 체력이 없는 애야. 그래 뭐 지금은 유레카 대학에 가서 이제 뭐 회복을 해나가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회복이 안 된다고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랑 뭐 이거는 이건 변치 않는 것 같아. 지금 내 또래에 모든 사람들이 특히나 이 중요성을 알고 사람들이 이제 40대, 50대 20대에 이제 너희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취업하고 이러잖아. 직장 생활 시작하면 그때 여학생들은 이미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해. 그래서 제가 결혼식을 막 다니지.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오고 취직하고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막 다니는 나이가 돼. 그러다가 30대 중반까지 계속 그렇게 결혼식을 다닌다. 그러다 보면 30대 중후반 지나면 돌잔치 이제 애들 태어났으니까 돌잔치를 막 다니는 거야. 결혼식도 다니다. 그런데 이제 40대가 되면 갑자기 장소가 바뀌어. 40대가 되면 친구들 또는 지인들의 초상집을 가기 시작하고 더 놀라운 건 40대가 되면 중년들이 위험하다는 건 바로 그거야. 40대인 친구 선후배들이 병원에 쓰러지고 병이 생겨가지고 저 세상으로 가는 친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 50대가 되면 지천명이라고 그러잖아. 자기가 할돌이 다 해놓고 하늘의 명령을 기다리는 그 나이가 되면 확실하게 갈리는 것 같아. 특히나 이게. 너를 건강할 때 건강시키라고 선생님이 오늘은 팔굽팍 12개. 거기서 배운 거야. 어제보다 나은 나의 모습. 그래서 내일은 13개. 몇 개까지 가나 한번 봐봐. 선생님 갑자기 역삼각형 될 수도 있다. 287개. 수업시간에도 막 이러고 수업하면서 이런 거 할 수도 있어. 남았을 때는 미리미리 해. 오늘 하나로 시작해. 제대로 하는 방법이 있어. 유튜브 같은데 봐봐. 엄지손가락 딱 앞으로 해가지고 딱 어깨너비를 벌려가지고 하나로도 하면 되게 힘들다고. 근데 내일은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150번까지 가잖아. 군생활 반은 다 한 거야. 왜? 남들 막 낑낑낑내면서 막 죽으려고 권지용 그러겠지 지금? 이제 아 빅팩 으악 쓰러진단 말이야. 빅팩이 무슨 소용이 있어. 팔굽퍼펴기 100번 하라고 하는 건데 제대로 못하면 그냥 가는 거야. 으악 영원한 건 결코 없어 막 이러고 하겠지. 그치? 그런데 만약에 권지용이가 헬스를 다니면서 팔굽퍼펴기를 100번을 거뜬하게 하는 체력으로 들어갔다. 군생활은 껌인 거지. 그러니까. 남들 다 똥줄 타면서 힘들어할 때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냥 운동하듯이 아 근데 욕을 잘했네. 별 고민 없이 그냥 운동이나 좀 하다가 가겠구나. 쓴 생활을 하겠지. 굉장히 다르잖다. 자 체력은 중력 건강이 최고다. 뭐든지 건강해야 건강한 정신이 나오고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고 형태는 비교급 언급을 이용했지만 제일 중요한 정보 제일 중요한 정보가 맨 뒤에 가야 극적인 표현이 되잖아. 이런 표현은 반드시 숙취를 하나 해둬야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나왔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키 이그젠트 포인트 아까 내가 이게 두 번째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라 그랬지. 그럼 첫 번째 일바 그게 그거야. 일바가 뭐야? 더비교급 더비교급 이런 거지. 얘는 문법 명칭도 그냥 딴 게 없어. 그냥 더비교급 더비교급이야. 뭐뭐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 시험에 넘버원이야. 너희 교과서 개정되기 전에 능률출판사 일과 핵심문법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한번 봐봐. 첫 문장 봐봐. 더 롱걸 I stay here 이렇게 나왔어. 더 롱걸 I stay here as if I stay here longer 원래 문장은 이랬던 거야. 그리고 뒤에는 I get to know ways around the area I get to know 오늘 앞에는 메너지 ways around the area 이랬던 거야. 자 그 대신 뭐를 알아줘야 되는지 잘 봐봐. 원래는 내가 이곳에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인데 더욱더 오래 머무를수록 비교급이 분명히 있었어. 근데 아직은 더가 없지. 그치? 그리고 뒤쪽도 보면 I get to know I get to know ways around here around the area better. 비교급이 있었어. 근데 여기도 더가 없어. 근데 주목해야 되는 건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반드시 접속사가 원래 필요했던 거지. 그런데 왜 시적 허용이라고 그래가지고 너희 국어시간에 이런 걸 배워본 적 있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배워봤냐? 유치진의 깃발이라는 시에 나오는 표현이야.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상하잖아. 역설적이지? 그래 유치진의 깃발 그래 당연히 배웠지 고등학교 때도 또 나올 시고 왜 소리 없는 것과 아우성 시끄럽다 라는 건 상반된 개념인데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 역설이라고 그래. 맞아. 근데 얘가 허용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야 접속사 좀 저리 좀 가줘. 너 대신에 나 얘랑 있으면 될 것 같거든? 나 얘랑 이렇게 앞에 쓰일 테니까 그리고 여기 비교급이 있는 애 얘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쓸래. 나머지 똑같거든? 주어동사 주어동사 사이에 있어야 할 접속사 대신에 이렇게 더 두 개가 접속사를 없애고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영어 문장 구조에 유일하게 유일하게 주어동사 주어동사 사이에 접속사를 안 써도 되게 허락받으네요. 그만큼 독해 지문에서 이 표현이 나왔다. 요지란 얘기야. 독해 공식 밑줄 쫙 쳐야 되는 자 그게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밑에 봐봐. 더 더 더 더 더 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더 더 더 비가 올까봐 나는 더욱더 걱정스럽게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비교급 은 점점 더 뭐뭐한 수고처럼 하나 보면 돼요.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환경의 중요성이 is becoming greater and greater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노비교급 이거는 이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노비교급 봐봐. I have more than ten dollars I have more than ten dollars 다 생김새가 비슷하지? 비교급에 나오는 표현을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가 나중에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야. 노물데는 무슨 의미일까? 모모보다 적도 있다. 이거 거꾸로 하니까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이거 외웠어야 되거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노물데 꺼꾸로 하니까 여기 온이 나와. 온미. 모모보다 더 많은 건 결코 아니거든. 그래서 겨우 고작. 이거는 not니까 t가 있잖아. 여기 뒤에. 그치. 그치. 그치? at. 여기도 봐봐. 나트니까 여기도 t가 있거든. 근데 l로 시작하잖아. 그러면 at least가 되는 거고. 여기는 m로 시작하니까 at most가 되는 거야. 얘는 기껏 해봤자. 얘는 겨우 해봤자. 잘 봐. 얘나 얘나 다 10달러가 있는데 나는 10달러 밖에 없어. 얘는 나는 기껏 고작 10달러 밖에 없어. 최대한 해봤자. 최대로. 그치. 최대로 해봤자 기껏해야 10달러 밖에 없어. 이런 얘기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얘들은 부정이라는 면에서 기억을 해두면 된다. 알겠니? 부정적으로 전달하는 거야.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입장이야. 근데 얘는 not less than인데 얘가 뭐보다 적지는 않은 거야. 결코 적지는 않아. 그만큼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 나는 10달러 만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때는 뭐뭐만큼 많이. 그럼 not less than은 이건 무슨 얘기야? at least는? 그렇지. 최소한. 그치? 적어도. 그러니까 10달러보다 더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어쨌든 간에 얘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긍정적인 어조 전달인 거야. 나는 10달러 만큼은 있어. 얘는 10달러 밖에 없어. 10달러 만큼 있어. 나는 최소한 10달러는 있어. 그치? 그러니까 실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알아차릴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아이고 준성 어떡하냐. 점심 차리고. 거기 봐봐. no 비교급이라고만 나왔는데 she went bankrupt 하면 파산한 거거든. 그녀는 파산했다. after only six months in business. 사업에서 단지 6개월 후에 파산을 했대. now she is no better than. no better than. 요거랑 비슷한 형태잖아. no better than. 뭐뭐나 다름없다. 뭐래? a beggar. 그녀는 거지나 다름없다. 하긴 뭐 사업체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가 없어지고 또 그만큼 또 생겨나고. 그 이제 선생님 친구를 만나니까 그래요. 카이스트에 박사학위에 유학까지 또 4년 갔다 와서 박사학위 짠사람 갔다 오면 지금 다 갤갤거리고 있어.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그래. 뭐 스카이? 뭐 스카이 목표로 가려는 학교 애들. 아 현실을 가르쳐. 용하나. 그리고 대학 잘 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 진짜 돈 잘 버는 방법들은 대학 잘 나와서가 아니야. 라고 막 얘기를 하시면 그건 걔네들 얘기고 실제로 걔네들이 얘기하는 건 루저들의 얘기인 거야. 알겠니? 루저들의 얘기야. 스카이를 낳았다고 다 성공하고 잘 살지 않아. 그치? 분명 그래.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중학교만 나왔어도 사장님도 많아. 사실이야. 아직까지 이 사회에 네가 한번 다 뒤져봐. 온갖 국회의원들이나 무슨 한 자리씩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승자들은 그런 소리 안 한단 말이야. 위너들은 왜? 위널 택시 롤. 승자가 다 가져가는 거야. 승자들이 쓸데없이 그딴 얘기 안 하고 다녀. 알겠니? 일단 해놓고 봐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100은 다 아니더라도 네가 일단은 승부는 지금. 당장 뭐 보잉고 가면은 뭐 그런 것도 한단 말 되네. 주식 투자 같은 거 배우는. 학교에서 동아리로. 너네도 그건 진짜 훌륭한 거야. 왜? 명문대나 무슨 뭐 러스쿨 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월인 머피셔야 얘가 눈이. 이야 여기다 100만 원 넣으면 10년 후에 이게 100억 돼 있겠는데 뭐 다른 거 할 필요 뭐 있어. 그 정도 능력이 되면. 그렇잖아. 맨날 낚시하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뭐 어디서 아르바이트 하던 사람. 군대에서 제대해서 30만 원으로 30억 만든 사연. 그러면 이제 다 구라로 시작하지만 그걸 잘 대여두면. 그치? 나중에 아빠한테 네가 딱 누나한테 딱 받은 돈을 진짜 불려가지고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고. 펀드매니저가 되게 귀한 시대거든. 금융업계 전문가가 그만큼 어렵기도 한 거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하고 싶은 분야를 빨리 찾으라는 얘기야. 재미있게 하시냐. 선생님이 지켜본 바로는 그래. 뭘 더 먹고 뭐 맛있는 걸 더 먹고 더 얼마나 즐기고 이런 것도 질적인 행복의 차이로 느껴질 수 있지만. 선생님이 딱 볼 때는. 이야 진짜 하고 싶어서 그 길을 택한 애들이 제일 행복해. 진짜 그거 하나는 정답이야. 대학에 전공? 아니. 고등학교 때 방송반 들어간 애들이 있지. 대학 들어가서도 또 방송반 한다? 방송국 가서 일하고 있어. 보신 것 같아? 진짜로 그러고 있어. 학보사 가서 맨날 학점 빵꾸나서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맨날 두들겨 맞던 애. 신문사 기자 잘 나가는 기자 하고 있고. 왜? 시가 좋아서 그걸 하는 거거든. 학점 계무시 당하면서 완전 부모님한테도 혼나 그랬지만 영화. 친구 결혼식 가서 이러고 찍고 있던 김성훈 감독이 그런 형이었어. 저 형은 졸업해가지고 나이가 이제 거의 서른이 다 됐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후배들, 선배들 결혼식 따라다니면서 이거라 찍어주고 잊고 그랬다고 친구들이. 그런데 감독상 받았잖아. 외국 영화제까지 나가고. 봐봐. 지금 뭐 장난 아니야. 뭐 한 번 영화가 빵 터졌더니 뭐 평생 이제 경제적으로 고민을 안 하고 살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 전세계로 막 돌아내면서 보고 작품 구상하고 또 영화 준비하고 이러고 살더라고. 네 분야를 찾아 놓으면 그런 일은 너에게 충분히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자, 뭔 얘기 하다가? 아, 사업하다 망한 얘기 하다 그랬구나. 자, B로 간다. 이제 B. B는 이제 병렬구조. 뭐야? 비교급이니까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 그치? 비교 대상의 문법적인 형태가 같아야 된다. A라는 형태와 B라는 형태가 이렇게 비교급과 어? 근데 비교급만 해당이 되지 않아. 어떤 것도 해당이 돼? 비교하는 표현들이 있어. 예를 들면 B equal to라든지. 이건 똑같다지? A와 B가 똑같다. 또 뭐가 있니? 비슷하다. B similar to라든지. 아니면 B contrast는 뭐야? 준성아. B contrast는? 이건 대조적인 거고 이건 비슷한 거고 유사. 이건 똑같다. 그치? 그러면 B contrary는? 아까 나왔잖아. B contrary? 이건 반대. 무엇과는 반대고. 그러면 무엇과 다른 건? B different? 내가 from도 쓰지? B different? then도 쓴다? 편하지? from을 많이 보지만 then이나 to도 써. 아무튼 간에 이런 비교의 표현이나 비교급의 표현. 이럴 때는 앞에 비교 대상이 같아야 되는 이걸 이제 우리가 병렬구조라고 한단 말이야. 병렬구조, 평행구조. 그리고 이 다음 단원에 나가면 등이 접속사도 그치? 병렬구조 또 나오겠지. 그럴 때 이 앞에 나오는 더 플러스 단수명사는 단수명사는 여기서 데프로 받아주고 여기에 더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오면 그치? 요거는 뭐로 받아준다 그럼? 복수니까. 그렇지. dose로 받아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 책에서. 한번 볼래?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문법적으로 동등한 것이어야 하고 즉 병렬이야 하고 앞에서 언급된 명사는 death나 dose로 받는다. 단수일 땐 death, 복수일 땐 dose. 한번 볼래? The size of the 울산 플랜트. 울산 공장의 크기가 is larger. 더 크다. Than 뭐보다? 서울 플랜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는 우리말로는 된단 말이야. 서울 공장. 근데 death of the 서울 플랜트 그래서 The size of the 서울 플랜트를 바꾼 거야. The size. 서울 공장의 크기 보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밑에는 The care of a mother. 아, 엄마의 보살핌이 Seems more necessary. 더 필요해 보인다. For a baby. 아기에게. Than 뭐보다? The care of a father. 또 쓰기 싫으니까. That of a father 하는 거지. 아버지의 보살함보다. 오, 이 땅의 아버지들 슬프겠네. 사실인걸 어떻게. 사실. 우리 애도 요즘 옛날 사진하고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보는데 너희는 애 낳으면 동영상 많이 찍어놔라. 사진보다 더 낫는 게 동영상인 것 같아. 자, 넘겨봐. 엑서사이즈 한번 풀어보게. 엑서사이즈. 쭉쭉쭉. 민서야. 1번. Emily is. 무슨 happier. 어, 그렇지. Much happier. Far too much even a lot. 비교급 강조부사. 훨씬 더 행복하다. 자, 2번에 현아야. The blank the noise got. The blank the more the dogs hold. 더 loud. 더가 되겠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소리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개는 더욱더 크게 울부짖는 것처럼 보였다. 더 크게 울부짖었다. 자, 3번에. 정윤아. Your chill sauce. Chili sauce. Was black than any other sauce. In the competition. Better than any other. 비교급이니까 better. 잘했죠. 4번에. The older she gets. The blank she becomes. 그러면. 자, 누구. 이하니가. 그녀가 더 나이를 들면 들수록 그녀는 더욱더. 뭐가 되겠니. 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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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y 되겠죠. 더 비교급. 더욱더 유쾌해졌다. 된다네요. 그냥 현재로 유쾌해진다. 그게 바로 우리 할머니의 매력이다. 자, 5번에. 그러면. 준서가. This art piece looks old. But it's actually blank than the one next to it. More modern 하죠. Than 비교급이 있으니까. More modern. 비교급. 자, 그다음에. 6번에. 동요가. The storm was as blank as the previous one that hit the area last year. 뭐가. destructive. destructive. as, as 사이에. 원급 비교네. 그지. destructive. 형용사. 워지에. 보호 필요하니까 destructive. 짠했네. 자, 이번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의 형태로 바꿔 문자 완성하시오. 자, 예은이가. His family is the. Most precious thing to Mr. Kent. The most precious. 가장 소중한. 자, 2번엔. 인선이가. He is not as blank as his younger sister is. Patient. 원급. 이지에. 보호 자리니까 형용사. 자, 3번에. 지월이. This is the blank roller coaster that I've ever ridden. Scariest. 가장 무시무시한 roller coaster였나 보지. 자, 4번에. 지훈이가. Once the meet term is over. We'll be blank then now. Happier. 이제 비교급. Happier. 자, 5번엔. 찬휘. This camper is. Cheaper. 더 싸다. All the others in this shop. 조심해라 얘들아. 싸다 할 때. 외국인한테 선물 준다고. 이거 쓰는 거 된다 안 된다? 쓰지 마라. Oh, this is good for you. 선물인데. Oh, this is cheap. 그래서 뭐. 부담 갖지 말라고. 이거 싸야. 이러면 안 돼.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싸구려야. 싸구려니까 너나 먹고 떨어져. 선물을 주고도 욕먹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쓰는 거 아니고 뭘 쓰는 거야? 이건 싸구려 말할 때 쓰는 거야. 그렇게 선물 같은 거 줄 때 가격이 합리적이다 할 때는 그냥. 아, reasonable 이라는 표현을 써. 알겠니 그냥? It's reasonable.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Never 아니야. 브라이버리까지 가면 큰일 나잖아. 그렇지? 영남법 때문에 걸리잖아. 왜 5만 원. 요즘 좀 완화시킨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cheaper. 잘했고요. 6번에. This is the. 제형이 차례인가? 제피스터. 제피스터 호텔. 가장 저렴한 호텔이다. 자, 7번에. 누구 차례니? 시현이 차례. Nothing is as important as. 이거 최상급이라는 얘기지. Nothing is as important as working as a team in sports.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야? 스포츠에서는? 팀으로서. 팀워크. 그렇지. 일하는 거. 팀워크. 그게 바로 팀으로서 working하는 것이. 팀으로 같이 협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되기를 거꾸로 이렇게 한 거지. 8번에. 주성아. This is the noijer of the two. 오. 경란이 of the two. 둘 중에 더 무모하다고 그럴 때. 더 noijer. 자, 9번에. 성주의 차례인가? 더. higher.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그렇지? 우리가 산으로 더욱더 높이 올라가는 올라갈수록. The harder it got to breathe. 숨쉬기가 더욱더 어려워졌다. 막상 풀어보니까 아주 늘 잘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고쳐보기 해볼까? C1번. Do you know which is the longest river in the world? 어떻게 고쳐야 될까? The longest. 최상급의 The longest. 2번. This is shorter than any other routes to the hospital. S를 빼야지. Any other than 단수명사. 비교급에서 any other than 단수명사. 3번. The proposal had been suggested prior than this meeting. Prior to라고 그랬지. Senior, junior, superior, inferior, prior to 또는 prefer to. 라틴어 개통의 녀석들은 접속상 된 대신에 2를 쓰더라. 4번. Jonathan is much smaller than all the other students in his school. Students. 비교급 뒤에 all the other. 복수명사. No other girl. No other girl. No other girl. No other girl. Nothing is as better as taking a sip. 원급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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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more in the gossip about singer then in his performance? More far. 순서가 막혔지. 이제 빠며어를, 뭐어, 빠를 잘못 쓰죠. 빠르 강조부사가 앞에, 뭐어, 비교급이 뒷. 8번은 We went to Hawaii last summer. It was one of the most exciting vacation we've ever had. Vacations. One of the, 복수명사. One of the most exciting vacations. 즉 가장 흥미진진한 휴가들 중 하나 자 뒤에 1번 보면 today is the warmest day of the year. 오늘이 1년 중 가장 따뜻한 날이다. today is warmer than any other day 단수명사 또 하나는 today is warmer than all the other days 복수명사 자 2번 tina's garden is the loveliest in town. it's full of exotic flowers. 이국적인 이국적인 꽃들로 가득하구나. tina's garden is lovelier than any other garden 단수명사 밑에는 tina's garden is lovelier than all the other gardens 복수명사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3번 4번 최상급의 또 다른 형태글 heather was the most talkative person in the room. heather가 방에서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no other person in the room was as talkative as 또는 so talkative as 이렇게 하면 맞구요. 두번째는 no other person in the room was more talkative than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래서 heather가 가장 시끄러운 아이라를 이렇게 부정역으로 시작해도 최상급 전달이 되더라. 자 마지막 4번은요. 실제로 이런 문항들은 너희가 이렇게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내신에서는 바꿔서 써라 그러면 충분히 바꿔쓰는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형태들이란다. 자 전치사는 지난 시간에 이미 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78이 접속상일 하지만 우리가 78은 이미 그전에 했지 한번. 그래서 좀 여유있게 모의고사 엔제 기출하고 19, 20과 이거 좀 마저 풀어서 8일 날 거. 그렇지? 적어도 38선 미남 작용을 갖춰야 되잖아. 100점. 만반의 리뷰를 해봅시다. 오케이.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 아 집에 가면.